Q. 화장실에 창문이 있다면, 환풍기를 돌리면 좋은데 창문이 있으니까 환풍기까지는 안돌렸을 것 같아요. 화장실 옆으로 길이를 한 번 제기고, 길이는 많이 큰데요? 안제도? 3m 80입니다. 3m 80에 2m 55면 500에 42만원짜리 치고는 괜찮죠. 지상층으로. 전에 살던 사람이 500에 42만원에 관리비 6만원에 살았대요. 그냥 옷장하고, TV 다이? 그냥 수납장 두고, 공간이 또 이만큼 남으니까. 침대를 두실거에요? 그러면 답이 이거밖에 없네요. 이렇게는 두면 이거 못 열어요. 이렇게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괜찮네요. 시상층에.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거라고 생각합니다. 无论 원공사